아! 조금만 더 힘을 낼 게 없어서 잘 못 계십니다 마마님 으아악! 으악! 으악! 아악! 으악! 으악! 아악! 빙동 마마. 왕자 아기십니다. 으윽! 으으윽! 왕씨의 쌍생은 절대 불가하다. 계집고 한테여서 태어난 아들을 그 누가 강히 왕재로 인정하려 하겠지. 하훈아, 아바마마 나를 왕으로 만든 공으로 상원군 그대의 딸을 빈 공으로 삼았거늘 이제 이 일을 어찌 책임질 것인가? 나의 자리가 위없다면 그대는 물론이고 나를 따른 모든 대신들의 목숨 역시 보지 않게 어려울 것이라는 걸 모르지는 않겠지. 오늘 밤 왕실에서 탄생한 아이는 오로지 원손마마뿐이십니다. 누구도 쌍생의 비밀을 아는 자는 없을 것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하. 살려주십시오 저하. 계집애로 태어난 것이 죽어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. 제발 살려주세요. 불가하오. 당신 딸입니다. 저하의 아들과 한날 한시 한테에서 태어난 딸입니다. 이미 주상전하의 어명이 내려졌소. 종실의 의견도 다르지 않소. 아니오. 아닙니다. 이 아이의 아버지인 저하의 뜻이 중합니다.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. 저하께서 답해 주십시오. 나 역시 이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버릴 것이오. 아! 아!